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수학을 위한 기출 강의, 김기현의 기출 생각집 OT 영상이에요. 일단 저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 영상을 한 번 정도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에 대한 커리큘럼에 원래는 예정에 없던 강의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아이디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요청을 해주셔서 그 친구들의 기대에 조금은 부응하고자 새로운 강의에 대한 OT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기현의 기출 생각집 수학 1, 수학 2라는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이고 왜 탄생하게 되었고 누구에 필요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출 생각집의 탄생.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예정에 없던 강의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에 대한 전체 커리큘럼 아이디어라는 개념과 기출을 함께 다루는 강의 그리고 커넥션이라는 문제풀이,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앙코르라는 마지막 총정리 강좌까지 하면서 각각의 커리큘럼에서 필요한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다루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이디어, 개념 플러스 기출 강좌 자체에서 거의 모든 연습 문제가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꼼꼼하고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 심화 문제풀이에 필요한 어떠한 개념까지 전부 다 다루면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로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에서도 우리는 100문제 이상의 기출 문제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Q&A 게시판에 항상 이런 질문을 남겨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남겨놓은 그 질문금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선생님, 혹시 기출 분석 강좌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또는 그동안 유튜브에 올려주시던 것처럼 기출 강의는 따로 없나요? 유튜브에 올렸다라는 건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매월, 아니죠? 그러니까 고3 때 항상 시행되던 모의고사에 대한 모든 해설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설 강의를 따로 올려주실 수는 없나요? 또는 기출 문제집을 따로 안 만드는지 그리고 혼자서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아직은 좀 얻어가는 게 적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김기현의 기출 생각집이라는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출 생각집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항수는 일단 120문에 120문제에 플러스 30문제를 해서 총 150문제를 선별해서 넣어놨어요. 일단 왜 120 더하기 30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교재 안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풀어야 할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선별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저의 강의를 쭉 따라오는 친구들이 아이디어에서 이미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것과 똑같은 문제를 많이 풀기에는 조금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아이디어에 없었던 우리가 새로운 기출 문제들을 120문제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혹시라도 아이디어 강의를 듣지 않고 이제 기출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이 강의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 또한 우리가 이미 아이디어에서 다뤘던 중요한 기출 문제 안 다루면 말정강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안에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평가한 기출 문제들을 선별해서 서른 문제를 추가로 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강의와도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커넥션, 앙코르 앞으로 다룰 모든 커리큘럼에 들어가지 않는 기출 문제가 120문제고요. 여기는 서른 문제는 이미 아이디어에서 다룬 문제들 그래서 총 150문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150문제에 대한 전문항 제가 직접 쓴 손해설 필기가 첨부가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손필기를 해보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복습할 때 좋았어요. 또는 그냥 딱딱하게 줄글로 써 있는 걸 읽는 것보다 손필기를 읽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잘 보이게, 컬러풀하게 그래서 손해설을 필기로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120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 제가 전문항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서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아이디어 강의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서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출 생각집 강의에서는 따로 강의는 하지 않고 교재에 출처를 넣어놓겠습니다. 출처를 하면 언제 나왔고 평가원에 무슨 문제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강의에 몇 강의 몇 번 문제다? 까지도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아이디어 강의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패스가 있을 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강의 구매를 한 친구들이 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설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꼼꼼하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20문제 전문항 해설이 진행되고요. 30문제 아이디어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120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우선적으로 꼭 풀어야 할 핵심 문제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평가원과 사관학교의 기출문제만 일단 모아놨어요. 일단 첫 번째 수능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만을 모아놨고요. 두 번째 실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전 사관학교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평가원과 사관학교를 선별해서 120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쪽 가서 질의응답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 120문제만 풀어도 괜찮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모든 기출문제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원,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기출문제 또한 저는 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가원, 사관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교육청 기출문제 전부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기출생각집에서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필요로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120문제를 선별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할까 그리고 혼자서 풀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또는 답지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문제들을 다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들로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너무 쉬운 3점짜리는 답지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넣어놓지 않았고요.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얻어갈 수가 있는 문제 또는 4점짜리 위주로 4점짜리에서 기본적인 4점짜리도 많고요. 준킬러 4점짜리도 많고요. 30번에 해당하는 4점짜리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0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에서 난이도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서 정말로 얻어갈 것이 많을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방대한 기출문제양이 압도되어서 아직 기출문제 공부 자체를 시작조차 못한 학생들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 OT나 아니면 전체적인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문제 공부 무조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기출문제 4점짜리다 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요. 선생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상 풀어보고 막상 분석해보면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동안 나온 양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업만 하더라도 거의 첫 문제가 넘다 보니까 이 첫 문제가 넘는 걸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오늘 우리 딱 수학 200문제만 풀자. 시작하고 싶을까요? 수학 200문제요. 너무 많거든. 그러면 시작조차 하기 싫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얘들아 그럼 우리 딱 한 시간 동안 수학 5문제만 풀어볼까? 라고 하면 5문제 정도는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기출문제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시작이 가장 어려워요. 시작을 하고 나면 가속력이 붙어서 충분히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일단 첫 번째 시작을 하자. 라는 게 이 강좌의 목표.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자 하는 수험생. 기출문제를 하면 단순히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맞았는지 확인하고 끝. 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동안 나온 기출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되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조건이 조금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도 확정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공부하셔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수험생들 입장에서 처음부터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리고 세 번째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는 답지를 봐도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기출문제가 많은 수험생들. 이 기출생각집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출생각집 활용법 또는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EBS 공부의 달인 제가 공부의 달인에 일단 출연을 했었는데 공부의 달인 맞을 수 있죠? 부끄럽기는 하지만 일단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기출문제의 달인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모든 해설 강의를 올릴 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해설 강의 정말로 좋다. 그리고 정말로 깔끔하다. 배워갈 점이 정말로 많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믿고 들어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이제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기출생각집에 있는 기출문제만 풀어도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놈은 절대로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출문제 전부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원과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기출문제 또한 전부 다 푸세요. 정말로 좋은 문제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나왔다 요즘 안 나온다 라는 걸로 문제를 안 풀지 마시고 모든 문제 다 푸셔야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어떤 걸로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게 조금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을 기출생각집으로 먼저 공부하시고 추가적으로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다른 문제들을 직접 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생각집에 있는 기출문제만 풀지 마시고 아이디어에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기출문제 또한 다 풀어 달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모든 문제의 강의를 다 들여야 할까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에 이 강의를 내가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2,3,4월 정도에 듣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싶다면 모든 문제 강의 다 들어주세요. 맞았다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120문제 정말로 배워갈 점 많은 문제들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답은 맞았지만 조금은 찝찝하거나 또는 이렇게까지 고민은 했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지 아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빠르게 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들을 내꺼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한번 다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여기는 기출생각집 강의를 조금 후반기에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그리고 기출생각집 뒤에 있는 손필기 해설과 비교해주세요. 답이 맞는지 풀이 과정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대략적으로 관찰한 후에 대략적으로 비슷비슷하다 하시면 굳이 강의를 안 들어주셔도 되겠죠. 언제? 시간이 없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최대한 손필기 해설과 비교해주시고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강의는 다 들어달라는 거 알았죠? 세 번째 선생님 많이 푼 문제 이거 답이 외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능해요. 그리고 외워지는 거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워진다라는 거 많이 풀었다는 증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고 답까지 기억이 나는 거죠. 실제로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 30번급의 문제들도 선생님 이거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잖아요. 공통접선 생길 때잖아요. 답이 216이잖아요.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오는 친구들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출문제 답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답을 내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건 아닌가? 라는 걸 항상 의심해 주시고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 문제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에게 내가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이 과정 암기하는 거 나쁘지 않다. 대신에 각각의 풀이 과정에 대한 논리 과정을 꼭 점검하자. 가능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두 다 푸세요. 대신에 기출 생각집으로 시작을 하자.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움으로써 실제로 내가 직접 다른 문제들까지 풀어달라. 매번 이런 강조를 할 거예요. 강의 듣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복습 시간이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생각집을 들었다면 여기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다른 기출문제에서 적용시키고 체화시키는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 생각집에 대한 OT 영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이디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요청을 해주셔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같이 잘 듣고 공부하시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우리 2022학년도 수능수학에서는 정말로 각자가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기출 생각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기출 생각집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